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왕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정경원 장론이 하나님께서 우리 시원제의 교회에 장로를 세우시고 기름 부어 지금까지 장로의 직군을 담당하게 하시며 25년간 충성된 주의 일들을 담당하다가 이제 하나님 새로운 성교사의 도로심을 맡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귀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아버지 모든 성도는 함께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향하여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록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성령으로 충만하여 정말 감격과 은혜로 사랑하는 우리 정경원 장론인 성교사로 잘 파성할 수 있도록 은혜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만드신 우리 목사님들과 장모님들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순서에서 하나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